어머님 이제 변화받아 그 길 갑니다 어머님의 기도 제목 이어받아 나도 이제 변화받아 기도합니다 어머님의 기도 제목 이어받아 어머님이 하시던 일 이어받아 어머님이 못다 이룬 그 일 찾아 기도하며 가오리다 그 신앙 따라 예수님 지고 가신 십자가 지고 어머님 지고 가신 십자가 지고 어머님이 못다 이룬 그 일 찾아 기도하며 가오리다 그 신앙 따라 어머님의 금멸류가 이어받아 전국에서 만나서 잔치합시다 예수님 지고 가신 십자가 지고 어머님 지고 가신 십자가 지고 어머님 지고 가신 십자가 지고 어머님이 못다 이룬 그 일 찾아 기도하며 가오리다 그 신앙 따라 어머님의 금멸류가 이어받아 전국에서 만나서 잔치합시다 전국에서 만나서 잔치합시다 전국에서 만나서 잔치합시다 전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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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치합시다 아멘